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카이정 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사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펌에 대한 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전에 펌을 너무 하고 싶어서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어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원장님은 제가 미용인인지 모르고 펌을 해주셨는데 저도 디자인이나 이런 원장님의 서비스를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펌을 한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샤워를 하거나 드라이를 하면 펌 냄새 좀 많이 나서 주변 분들이 펌 했냐고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은 팁은 펌을 했을 때 펌즈의 냄새가 적게 나고 촉감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펌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런 것들을 고객님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 일반적으로 어 선생님 제가 오늘 펌을 했는데 어 펌을 한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모발에서 펌제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럼 좀 싼 약을 써서 이런거 아닌가요 이런걸 좀 많이 물어볼 텐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명확하게 알고서 공예인들한테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되는거는 일반적으로 펌제 같은 경우는 펌일제에 알카리제와 환원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쓰이는 알카리제의 주 성분이 모노에탄올아민이거나 혹은 알카리제 거나 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알카리제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면서 펌제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모니아를 알카리제로 사용하는 이유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펌을 한 이후에 모발의 잔류 알카리가 생기지 않아서 알카리제로 암모니아를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펌제가 모발이 닿았을 때 좀 냄새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휘발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휘발이 돼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텐데 원래는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화학시술을 하는 중에 그리고 펌제를 사용하는 와중에 생긴 어떤 특정한 물질 때문에 펌제의 냄새가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시간이 지나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팁은 이 물질이 생기지 않게끔 펌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펌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펌이 일제히 들어있는 환원제와 알카리제가 먼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카리제가 모발에 있는 큐티클층과 모피지를 열어내면 환원제가 모발 안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결합을 끊고 로뜨에 모발을 와인딩하게 되면 모발이 변형이 일어나서 중화를 했을 때 다시 시스템 결합들이 달라붙으면서 컬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알카리제가 너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중화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물질들이 알카리산이라는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카리산이 모피지과 큐티클층에 남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도 펌제 냄새가 계속 나고 모발이 촉감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카리산을 많이 만들지 않게끔 펌을 하는 게 나중에 재시술을 하거나 혹은 고객님들이 모발을 관리하시기에 조금 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알카리산을 많이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지켜주시면 이 알카리산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게끔 되는데 첫 번째는 펌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펌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펌을 할 때 마른 상태에서 펌일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펌제의 양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요 조금 오버타임을 봤을 때 모발이 과알칼리화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좀 충분한 상태에서 펌제를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펌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은 양의 펌제로도 충분히 펌제의 환원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펌을 하실 때는 원액을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수분량이 많을 때 적당량을 잘 돋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버타임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열 처리를 했을 때는 25분 미만에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열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과연화나 과알칼리화가 되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중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알카리산들이 보통 많이 생성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알카리산이 많이 형성되는 케이스는요 펌 1제가 모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중화제를 사용하시면 알카리산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중간 세척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중간 세척을 했을 때가 펌의 잡냄새나 촉감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중화제를 사용하기 전에는요 샴푸실로 고객님 모시고 가서 깨끗하게 모발에 남아있는 펌 1제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한 뒤에 중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화제의 반응성도 더 올릴 수 있고 중화도 더 잘 되기 때문에 컬의 탄력도나 완성도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팁은 중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중간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팁은 pH를 잘 활용하는 건데요 중화 중간 세척하고 오버타임 보지 않고 중간 세척 잘 하고 중화를 하고 나서 pH를 이제 사용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주의할 사항들은 중화제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했을 때는 반드시 7분 방치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오버타임 또 보시게 되면 모발이 경화돼서 모발이 촉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7분 미만으로 타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도포하자마자 3분 정도면 중화가 다 끝난다고 해요 중화가 끝난 다음에 pH를 왜 사용을 해야 되냐면 혹시라도 모발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잔여 알카리를 제거하기 위한 건데 이때 이제 pH를 사용하게 되면 모발에 남아있는 잔여 알카리와 알카리산들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술이 끝난 다음에 pH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들이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 펌을 하셨을 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나는 펌제의 잡냄새를 나지 않게끔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도 헤어디자이너지만 아무래도 제가 시술한 고객님들이 펌 냄새가 오랫동안 남아서 좀 불편하다 이런 피드백들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들이나 공부를 좀 많이 했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펌 냄새가 많이 남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요 꼭 오버타임 안 보고 중간 세척하고 그리고 중화타임 지키고 마지막에 pH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고객님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고객님들이 촉감도 굉장히 좋지만 펌 냄새가 많이 안 나서 좋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이런 부분들로 불편함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을 해서 펌 냄새 나지 않게끔 예쁘게 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헤어디자이너 분도 요새 굉장히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화이팅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